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뚝배기가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그것도 예수님한테 그런 남편 드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저희 남편이 같은 교회 주학생 여자아이를 본인 수양깔이라며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이거 개아빠한테 꼰지르면 저 대신 빠사삭 뚝배기 깨주겠죠? 원제. 남편의 수양딸. 제목처럼 저희 남편에겐 수양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남편 본인은 수양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내인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거든요. 개뿔. 정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써볼 테니까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는 건지. 그 어떤 말에도 다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요.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부, 결혼 11년 차에 이제 막 9살이 된 초2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아이는 안 다녀요. 뭐 그렇다고 종교를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건 아예 일전 없습니다. 풀이하죠. 여하튼 그렇게 남편 혼자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걸 또 따로 하고 그러는데요. 한 2년 전이었나? 그 전부터 주일 학교 선생으로 임명이 돼서 거기 교회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는데 작년 초였을 겁니다. 저희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반에 그때 당시 작년 당시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엄마가 없고 아마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일 때문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랑 같이 사는 너무나 불쌍한 아이라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이가 너무 짠하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고 응원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 뭐 저 역시 그랬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래 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애가 불쌍하네 이러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작년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자가 집에 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아이를 이제 단순한 교회 선생과 제자가 아니고 자기 딸로 삼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정식으로 입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뭐라더라 심정적으로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싶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 소리를 듣고 순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뭔 소리야? 지금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도끼 눈을 번쩍 뜨면서 당신 말이야 이제 보니까 진짜 정냄이 없고 매정한 사람이네? 어? 이러면서 막 성질을 해요. 엄청나게 오바를 하더라니까? 아니 왜? 도대체 갑자기 무슨 미친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남편 대응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 좋다. 일단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냅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걔 생일에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가 하면 얘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라는 연락을 하잖아요. 톡이나 문자 같은 거. 그럼 그게 언제든지 예를 들어 늦은 새벽이든 이른 아침이든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벽에 통화를 한다. 그럼 밤새 달래주고 또 주말에 드라이브도 데려가고 지들 둘이서 때때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좋아.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사람이 너무 착해서 아빠 입장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남의 새끼 챙겨주기 전에 내 새끼들 먼저 챙겨줘야 맞는 거니까 자기 진짜 핏줄인 우리 아들은 지금 몇 반인 줄도 모르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걔한테 문제집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돈까지 준다는 게 이런 것들이 제 머리로는 절대 상상이 안 돼요. 정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게 너무 심하다가 얼마 전에 진짜 이건 너무한 거야. 해도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신 왜 그러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우리 꽁꽁이가 지금 몇 반인 줄도 모르면서 그런 아빠라는 사람이 남의 새끼한테 이러는 게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런 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요. 내가 당신한테 전에도 말했지. 그 아이는 내 딸이라고. 그럼 당신한테도 딸이란 소린데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자식한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당연히 선행을 베풀어야만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도 예수님한테 복도 받고 하는 거야. 이래서 진짜 또 어처구니 같고 너무 열받는 거야. 화가나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지새끼가 몇 반인 줄도 모르는 놈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저희 부부 진짜 오지게 싸웠는데요. 댓글 부탁드려요. 여기 댓글 남편한테 보여줄 거니까 부탁합니다. 남편은 지금도 그래요. 계속 저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며. 아니지. 마치 인간도 아닌 무슨 악마? 이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나 미치겠다니까 정말. 그리고 그 아이는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 올해 중3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요즘 아이들 발육상태 아시죠?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나이만 어리지 웬만한 성인보다 키가 크고 늘씬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예.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진짜 애를 상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미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혹시나 남편이 그 아이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는 아닐까 이런 미친 생각까지 들 지경이에요. 물론 이건 절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남편을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 내가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인간 절대 정상 아닌 거 맞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다 필요 없고 지새끼가 몇 반인 줄도 모르고 저런다고? 뭐 끝났지 그냥. 2번. 아니 잠깐만. 그 중학생 여자아이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무슨 의도든 간에 성인 남자가 어린 내 딸한테 접근을 한다는 게 아빠로서 좋을 리가 없을 텐데? 우리 남편 같으면 때려 죽일 거야. 평소 교회 목사들, 그루밍 성범죄 이런 난무한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쓴 이 남편이 너무 수상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걔 아빠랑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고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댓글. 정말 100% 순수한 의도면 굳이 이렇게 아내랑 불화까지 일으켜가면서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볼 거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서 놀러 들어가고 드라이브 가고 해야지. 뭐 둘이서 갔다고 드라이브를. 됐으니까 그냥 이혼증거나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2번. 만약 누군가 내 딸한테 잘했다. 바로 고소할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오겠네. 그 외에 가짜 목사들이 어린 여자애들 그루밍하는 거랑 진짜 단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보거든. 아닌 게 아니라 곧 데리고 살겠어요. 3번. 아니 부모가 아예 죽고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지가 뭐라고 아빠 노릇을 한다고 설치는 거요. 그 시간 그 정성에 지 아들이 몇 반인지 또 생일 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빠잖아. 게다가 뭐라 했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고. 야 이거 진짜 수상하네 어? 냄새가 나. 4번. 이게 만약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럼 지금 당장 그 교회 중등부 담당 교육자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평범한 교회에선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 연락하고 챙기고 그럽니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5번. 내가 방금 만 9살 처먹은 놈이 어린 초딩한테 폰 사주면서 그루밍 성폭행한 기사를 읽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거지같고 엄청 찝찝해.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득을 해야지 왜 화를 내? 그리고 아들한테 관심도 없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아들한테 왜 그래? 어? 지옥 가고 싶어? 그러면서 또 남의 자식 그것도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아빠 놀아타는 거 이걸 누가 좋대요 이걸? 아내한테 고통 주면서까지 나중에 천국을 가겠다고? 과연 그게 정말 천국이겠냐? 100% 지옥이지. 6번. 이거 쓰리 남편 뒷조사부터 해보세요. 혹시나 하는 말인데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일 수도 있거든. 남자는 쓸데없는 곳에 돈 안 써. 시간도 안 써.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내가 알지. 7번. 뭐? 딸이라고? 그 참 되게 당당하네. 과연 중학교 2학년 남자애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 할까 뭘까? 보니까 님 남편 수양딸이랑 또 다른 딸을 낳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번.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다 알죠. 저렇게 성별이 다른데 직접 도울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자 집사한테 따로 부탁을 하거나 뒤에서 살짝 도와주지 저렇게 대놓고는 안 해요. 못해요. 게다가 아내와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계속 그런다고? 나는 이거 절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봐. 말도 안 돼요. 10번. 쓴이 남편이 그 아이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새로운 친자식을 낳을 예정이거나 두 중 하나 같은데? 11번. 뭐라고? 둘이 드라이브를 갔다고? 그리 당당하면 지금 당장 그 아이의 아빠한테 가서 그대로 말해보라고 해요. 네 딸이랑 드라이브 갔다고. 바로 아구창 다 찢겨 나가지. 12번. 내가 비록 아직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건 내가 여자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쌍욕해요. 만약 내 딸한테 그런 놈이 붙어있다면 나는 죽여버렸을 거야. 이러면서요. 13번. 내가 이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쓴이 남편 혼자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후구 물주 하나 물어가지고 완전 룰루랄라 신나는 중인 거고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 나이의 아빠라니 필요 없어요. 친아빠랑도 서먹해지고 피하는 시기가 바로 저때야. 보통 그래. 사춘기 중2병에 걸리게 되면 이 시기 여자애들 죄다 지아빠랑 서먹해집니다. 하물며 모르는 아저씨가 뭐 좋다고 붙어있겠어요. 이건 그냥 뜯어먹으려는 수작인 거고 쓴이 남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는 것이며 님도 그래요. 알 거 다 알면서 겁이 나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 지금.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죠. 만약에 진짜로 평소 어린 아이들 좀 짠한 아이들 보면 불쌍하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면 이 아이 이전에 다른 애들부터 했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즉 옛날부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주변 아이들 챙기고 그런 사람이면 있으니도 이런 글 안 썼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 증거가 있어요. 지새끼가 무슨 반인지도 모르잖아. 여기에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거라 해도 순수한 의도에 대한 정황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수, 불건전한 정황들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빼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